도시군관리계획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되어서는 개념에서 개발정비보존을 위한 집행계획이라는 것을 확인하셨고 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총 몇 개이다? 6개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은 도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의만 이루어지게 되면 인접한 특광시군을 포함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생략하는 법은 없다. 그리고 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자와 입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가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결정절차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 입안권자는 원칙적으로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며 예외적으로 국도가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여기 국장과 관련되어서는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입안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집행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을 개발하고자 한다면 남이 개발해준다? 스스로 개발해야 된다? 스스로 개발해야 됩니다. 여기 입안권자는 자기 스스로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했기 때문에 직접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의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게 되면 해당 도시를 직접 개발하기 위해 국토가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게 되면 자신이 관할하는 도시를 직접 개발해야 됩니다. 다만 도에 속해 있는 시장군수는 광역단체이다? 기초단체이다? 기초단체입니다. 우리 경상북도 모 군의 경우에는 미국 캐나다 연수 도중에 큰 사고를 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기초지방자단체는 스스로 결정할 만큼 역량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고 이 시장군수가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지사가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도에 속해 있는 도시 중에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를 대도시라 하고 이 대도시장의 경우에는 기초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직접 결정할 수 있는데 우리 한 집안에 광역단체장이 부모라고 하면 기초단체장은 자녀분에 해당되는데 그 자녀들 중에 미성년자인 분도 계시고 성년자로서 자기 일 잘하면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겨울의 취미생활에 스키타로 가겠다고 자기가 본 돈으로 가겠다고 하면 그것 뜯어말릴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도시장의 경우에는 성년인 자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자기 밥벌이 자라고 있는 자녀분이라 생각하면 자신이 계획하는 것 자신이 직접 결정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 특별시장, 광시장, 도의사, 시도의사 그리고 대도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데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이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여섯 가지 전부를 이들이 결정할 수 있는데 시장군수는 자신이 반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자기가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것은 여섯 가지 전부이다. 지구단위계획 하나이다. 지구단위계획 하나에 대해서만 시장군수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란 말이 나왔을 때만 시장군수가 예외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라는 것 확인하시고 얘는 일반적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못된다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반권자는 도시를 승장, 발전, 개발시키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도에 속해 있는 시장군수는 기초단체장이기 때문에 누가 도지사가 그리고 도에 속해 있는 시군 중에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의 경우는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반권자를 계급순으로 나열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이고 여기 결정권자를 계급순으로 나열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지구단위계획의 국한에서 이 말 나오면 지장군수 결정권자이지만 저 지구단위계획의 국한에서 이 말이 안 나온다고 하면 대도시시장이 결정권자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반권자와 결정권자는 죄다? 행정청인데 그 행정청은 같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 다른 사람입니다. 이반권자는 시장군수 끝났을 때는 이반권자로 파악해 주시고 결정권자는 대도시장. 여기 시장군수가 결정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하나에 대해서만 시장군수가 결정권자입니다. 그래서 이반권자와 결정권자는 수록 다르다는 것을 구분해 놓습니다. 이게 정리되시면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군관리계획이 집행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과 관계된 사항이 쭉 열거됩니다. 관할관청을 구분하게 되면 도시군관리계획에 관계된 사항은 이반권자 아니면 결정권자이거든요. 그래서 저 이반권자가 관할하고 있는 것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이반 절차 외 딱 세 군데만 이반권자가 등장하고 저 세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항상 결정권자가 관할관청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 개를 정리해 나가는 게 국토계획법에 좋은 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됩니다. 제가 하나 이야기 드리면 아직 다 공부 안 하셨지만 우리가 11, 12 과정 충분히 들었다고 하면 구분하실 수 있는데 이제 막 시작한다고 하면 지금 한번 듣고 다시 이 강의를 계속 반복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여기 이반권자 관여하는 것은 딱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지형 도면 작성하는 자는 이반권자입니다. 그리고 이 지형 도면이 작성되게 되면 지형 도면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시는 결정권자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자 이반권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 이반권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이 누구이다? 이반권자이고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관할관청은 항상 결정권자라고 양분하시면 됩니다. 다만 얘는 언제까지 정리하면 된다? 국토계획법 충분히 끝나고 두 번째, 세 번째 돌 때 그때 이반권자가 관할관청인 것 세 가지를 그때까지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본 과정에서 모든 내용을 다루다 보니 여기까지는 하고 있는데 이게 단계별 했을 때는 한 5월달, 6월달 정도에 정리할 것을 지금 1, 2, 3 과정에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좀 많이 보시면서 한 세 번째 돌 때 그때까지 정리가 된다고 하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예외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셔야 됩니다. 여기 도시군관리계획 이반 이반은 수립과 같은 의미입니다. 결정 승의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 하는 것을 이반 결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를 관할하고 있는 자는 행정청만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 내가 10년 20년 살았을 때 도시군관리계획을 이반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시민은 주민들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이반권자 결정권자 아닙니다. 이반권자 결정권자는 오직 누구만 행정청만 그래서 주민 이해관계인은 도시의 성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반 하고 싶지만 이반권이 없습니다. 이들은 오직 뭐만 제안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이란 말은 행정청 아닌 자가 행정청에게 부탁할 때 제안이란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공법을 공부하다 보면 이 공법에는 주어 주체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는 것을 시험에 내게 됩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제시하게 되는데 크게는 행정청과 비행정청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행정청은 중앙행정기관장 이들을 국가라 하고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를 지방자치단체라 표현합니다. 저 국가 지방자치단체 뺀 나머지는 모두 비행정청입니다. 그래서 행정청과 비행정청 구분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 비행정청은 주택공사 등에 국토교통부 산하에 만든 정부투자기관 중앙공사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서울 도시기발공사 지방에 다양한 지방공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공사 해당되는 정부투자기관과 지방공사가 있고 비행정청에는 현대나 삼성같은 민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민간과 달리 공익사업 하는 자인데 행정청인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공익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지방자단체 공사 이들은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공공 또는 공적주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고 이 공적주체와 비교되는 것이 사익사업을 추구하게 되는 민간이 되게 됩니다. 여기 공공은 신뢰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일정한 책임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장하기 위한 돈 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행보증금 등에 돈을 내라고 하면 이 돈을 내는 자는 공공이다 민간이다 민간만 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에는 행정청과 비행정청을 구분하는 방법 하나와 국가 지방자단체 각종 공사 그리고 민간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단체 공사를 뭐라 표현한다? 공공 공적주체 이런 돈 내는 법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개발 사업 시행할 때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을 필요 없습니다. 민간만 돈을 내고 토지 소유자 동의 받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지방공사가 돈 내야 된다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잡아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민 입안 제안은 행정청이 하는 것이다 비행정 제안 비행정청 요청일 때는 행정청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민 입안 제안은 29회 때와 30회 때 두 번 연속해서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3년 연속 시험에 나올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3년 연속 시험 출제 가능한 게 앞서 산후통 개발 지능 지구 지정 제안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작년에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된 사항은 작년 시험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작심하고 시험에 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주민 입안 제안과 관련되어 첫 번째 대상은 기 지 산 대 이 네 가지를 입안 제안할 수 있는데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3번이 기반 설치 정비 개량 이었습니다. 그리고 5번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입니다. 그리고 1번에 용도 지역 용도 지구라는 말 보셨는데 산업 유통 개발 지능 지구 는 용도 지구 의 한 종류 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폐지 용도 지구 행위 제안을 대체 하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 5번 지구 단위 계획 과 관계된 사항으로 주민이 입안 제안할 수 있는 것은 도시 군 관리 계획 으로 결정할 수 있는 6가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만 여기에 용도 지역 지정 변경 은 있다 없다. 용도 지역 지정 변경 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확인해 놓으시고 앞으로 주민이 입안 제안할 수 있는 것은 뭐다 우리 집 앞에 학교 만들어질 이름이 기지 산 대 입니다. 내 집 앞에 서울대 만들어지면 땡큐 이죠. 그래서 한때 경기도 시흥시 주민들이 참 좋아했던 적이 있습니다. 서울대 농과대를 시흥쪽에 옮겨온다고 한번 소문한 적이 있거든요. 그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이렇게 주민이 입안 제안할 수 있는 대상이 기지 산대라고 하면 얘를 어떤 방법으로 제안하게 되는지 주민 이해관계인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 저 입안할 수 있는 자는 원칙 특강시군 예외 국토입니다. 계급순으로 아이를 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 지사 시장 군수에게 입안 제안할 수 있는데 주민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기반설의 설치를 입안해달라 제안할 수 있다? 맞습니다. 여기 입안권자는 특강시구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토도 입안권자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입안권자에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장관에도 제안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파트 분양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 지구단위 계획은 아파트 분양 과 관련된 상이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 분양 잘 되기 위해서는 역세권에 아파트 만드는 게 제일 좋죠. 그러면 아파트 개발 사업하고자 하는 자 그분은 해당 지역 주민이겠습니까? 이해관계인이겠습니까? 이해관계입니다. 이해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부지를 쭉 확보한 상태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우리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역을 한번 만들어보자고 입안권자에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이 아니라고 하면 초세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아파트 단지에 가까운 게 있으면 아파트 분양 잘 되거든요. 그러면 학교 한번 만들어보자 입안 제안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아니지만 한 20년 30년만 하더라도 우리 동네에 성장 발전 못하는 것은 학교가 없어서이다. 우리 동네에 성장 발전 못하는 것은 대료가 없어서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을 잔치를 하고 막걸리와 돼지 잡으면서 주민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청와대 또는 시장에게 한번 민원 제기하기 위해서는 서명 필요하지 않냐 해서 쫙 화면을 올립니다. 그렇게 서명하다 보면 그 학교 용지나 또는 지하철 역사 설치와 관련된 용지의 토지 소유자도 몇 명 포함되거든요. 동의서에 동의한 거죠. 우리 기지, 산대와 관련되어 기는 연정 5분의 4 이상의 도지 소유자 통이 필요하고 지, 산, 대 3개에 대해서는 그 부지 면적의 얼마? 3분의 2 이상의 동의 탓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동의하고 나면 오늘 갑자기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고 나면 학교 용지를 합시고 또는 도로 용지를 합시고 사업 시행자가 땅을 강제 수용하겠다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막걸리 한 잔에 돼지고기 한두 잔 먹은 게 다인데 갑자기 땅을 강제 수용당하는 경우가 아주 옛날에 있었거든요. 앞으로 어디 서명하자고 하면 쉽게 서명한다? 그래도 서명할 때는 서명하셔야 되죠. 하여튼 그런 일들이 예전에는 좀 많이 당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을 갖추게 되면 도지 소유자의 충분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서 이제 입안 제한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지산대와 관련되어 기는 면적 5분의 4 지지산대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의 요건 중에 산업 유통 개발 지능 지구의 경우에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이거 산업단지 만드는 곳이죠. 그 부지 면적은 만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일건 이거 만들 수 있는 용도지역은 자 개 생일건 자연 녹지지역과 괴핵관리지역 생산 관리지역 일건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전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저산업성 개발지능지구에 자연 환경 보전지역 들어가지 않는다. 여기 용도지역이 다 끝나야만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얘는 우리가 일반적인 수업진도에 따라 공부할 부분이다. 천천히 공부할 부분이다. 천천히 공부할 부분입니다.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자는 행정청이라는 것 먼저 확보하게 잡히시고 행정청 아닌 자는 입안할 수는 없지만 입안은 못하지만 한번 해달라 부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안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권자 결정권자가 확보하게 정리된 이후에 정리할 내용이지 막할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시험은 원칙이 나오겠습니까 예외가 나오겠습니까 예외가 그래서 여기 주민 입안 제안은 29회 때와 30회 때 연속해서 두 번 출제했던 것은 예외에 해당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이 진도에 따라 공부한다 해서 얘를 한 방에 정리하겠다 그건 괜찮은데 안 된다고 하면 잘 안 된다고 하면 얘는 국토계획법 전반을 다 정리한 이후에 다시 들어올 부분이지 처음부터 조건하는 파트는 아니라는 것 그것 하나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더라도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 당연한 것이지 내 능력이 부족하다 그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 정리 못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요건을 갖추어 이런 요건을 갖추어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 제안하게 되면 제안 받은 자는 며칠 그런데 우리는 저 숫자는 잘 외우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숫자 외우는 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누적되면 얘가 국토계획법에 나왔던 숫자인지 개발법 정비법에 나왔던 숫자인지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착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숫자 보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얘는 나중에 우리가 7, 8월 달에도 이 과정을 동영상으로 계속 볼 거라 생각하고 해나가는 중이기 때문에 그냥 정리한 것이지 지금 1월 달에 이 숫자가 다 외운다? 그분 보수 쪽으로는 우 땡땡이란 분 그리고 진보 쪽으로는 조땡이란 분 머리 정도 된다면 한 방에 정리할 수 있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이 사람들 별개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내가 꼭 닮을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배제하고 이분들 말고 그 밑에 있는 분들은 우리와 실력 똑같거든요. 내가 모르면 이분들 바로 밑에 분들은 같이 모르는 생각하시고 얘는 그냥 천천히 나중에 정리하면 된다. 그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만 30일 범인의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주민 입안 제한에 따라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게 되면 한 번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 결정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한 5억에서 10억 정도입니다. 주민이 입안 제한에서 원래 안 할 것 했다고 하면 비용 부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제한 환자에게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 결정에 필요한 비용 전부 돈을 입을 부담 하게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부담 할 수 있다. 그이까지 정리하는 게 주민 입안 제한입니다. 저 작년에는 시험에 한 번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3세판은 없거든요. 3세판 나오게 되면 한 번 뛰고 두 번 건너뛰고 나오는 것이지 연속해서 3세판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주민 입안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이 정도 보시는데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것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요건을 입안 제한요건을 2019년도에 개정했고 얘는 작년 시험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살펴본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차와 관련되어 이번 결정은 누가 한다? 행정청, 비행정청 행정청이 하는 것이고 제한은 비행정청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막걸리에 돼지 한 마리 잡아놓고 주민 동의 받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함부로 술먹고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그렇게만 한 번 경험하시게 되면 내 땅 강제로 수용당하는 일을 최대한 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 입안권자 결정권자 정리하셨다고 하면 이제 구체적인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 결정에 관한 절차를 함께 살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한다를 이 법에서는 뭐라 표현한다? 입안 이라 하고 승인한다는 것을 국토계획법의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는 뭐라 표현한다?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도 도지 행정계획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실시하는 것은 기초조사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일반 신문에게 구속력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 의견 청취해야 되는데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공청회의다 공남이다. 공남 절차입니다. 국토계획법상 공청회하는 것은 딱 두 군데입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에만 공청회하고 나머지 행정계획 수립 시에는 뭐한다? 공남에 관한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부터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 청취해야 되고 그 방법은 공남이라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공고가 중요합니까? 열람이 중요합니까? 열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열람 기간은 14일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학교나 도로 새로 만들고자 한다면 해당 지방자탄제에서 예산 조달 가능한지 확인코자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합니다.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가계획 등에 부합하는지 확인코자 결정신청하게 되면 결정권자는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쳐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게 되는데 현재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원칙적인 결정권자는 시도의사 대도시장 지구단위계획에 국한했으만 지장분수가 결정권자입니다. 그러면 이 결정권자가 중앙행정기관장이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야 되고 심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거쳐야 되는데 그때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입니까 중앙입니까 중앙 그리고 지방자탄시장인 시의사 대도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면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거쳐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널리 고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나는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잘 구분하고 있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건화하는 반면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 요건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고시 하게 되면 결정은 법률행위의 성격 가지는 행정처분 행정행위고 고시는 준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집니다. 결정된 것을 대비적으로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시에는 의사표시 담긴다 빠진다 결정과 고시는 같은 개념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대신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민 삶의 큰 양이 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날 수 있도록 널리 고시해야 되죠. 그런데 이 고시는 신문에 기사 하나 내보내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고토로 새록 돌린다. 또는 제주도에 비행장 하나 만들어진다. 말로만 하면 그 위치가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되게 되면 바로 즉시 지형 도면이라는 것을 만들고 이 지형 도면을 따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된 것을 지형 도에 표기한 것을 지형 도면이라고 이걸 보여주게 되면 어디에 비행장이 만들어지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지하철 새로 뚫리는지 그리고 지하철 역사가 어디인지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 고의되면 즉시 뭐 만들어야 된다? 지형 도면 작성하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미로 도시군관리계획의 관할 관청은 이반권자 아니면 결정권자이거든요. 이반권자는 딱 뭐만 한다? 3개 3개만 관할하게 됩니다. 지형 도면 작성 단계별 집행계획 출입 도시군계획설 사업 시행 그래서 서울에 서울시장이 도로 만드는 것이지 경기도의사가 서울시의 도로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형 도면 작성하는 것과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것 그리고 도시군계획설 사업 시행하는 것은 이반권자가 그 나머지는 그 나머지는 모두 결정권자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도시군관리계획이 이반되고 결정 고시되게 되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합니다.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결정하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 결정된 것인데 그걸 예산 확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3년 기준으로 3년 내 예산 조달 가능한 도시군 계획 사업은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하고 3년 이후 언제 예산 확보될지 모르는 그런 도시군 계획 사업은 2단계 집행계획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 집행계획은 우리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 중에 상업적으로 변경되었다. 이걸 도시군관리 결정하게 되면 예산 따로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습니다.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 땅은 어제까지 농림지역이었지만 오늘 이 순간부터 상업지역이야.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 바로 용도지역 바뀌는 반면 학교나 도로 만들고자 한다면 땅을 강제 수용하기 위한 보상은 필요하고 해당 시설을 만들기 위한 공사 비용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돈 필요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하여야 합니다. 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자 누구이다? 우리 이것 이해해 주십니다. 도시군 계획서를 사업하는 자는 누구이다? 이반권자이고 저 이반권자가 시설 사업과 관련된 예산 확보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자는 바로 이반권자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이게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된 구체 절차인데 이반하기 위한 사전 절차 기초조사 공남 지방의회 의견정치 누가 진행한다? 이반권자가 협의의 심의에 관한 절차는 누가 진행한다? 결정권자가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된 기본 절차를 저렇게 살펴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토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다 놓습니다. 우리는 45페이지에 45페이지에 이반 범위와 관련되어 이반 이반권자와 관련되어 원칙적인 이반권자는 특광시군이고 예외적인 이반권자는 국도라는 것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보십니다. 이반제한 찾으셨는데 이반제한 별표 다시 한번 하나 해주십니다. 이반 제한 별표 하나 해주시고 여기 이반제한은 이반제한은 별표 될 정도라고 하면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대충해야 된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대상 절차는 아셔야 됩니다. 기지산대라는 말 기억해 주시는 것 그리고 토지소유자 동의 기준 무엇인 것 그것까지는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한 장 넘기시면 50페이지에 기초 조사 차지였죠. 그리고 동그라미 1번입니다. 광역 도시계획의 기초 조사 절차를 준용한다. 여기에 준용한다는 말은 인용한다의 법률 표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용이라는 말 보게 되면 인용한다. 그렇게 생각해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 조사는 광역 도시계획 내용과 같다. 그렇게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환경성 금토와 토지 적성 평가 재 대치약성 분석 찾았죠. 국토교통부 장관 지수의사 시장군수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분수까지 가로해놓으시면 결정권자이다. 입안권자이다. 시장군수 끝나면 입안권자이고 대도시장으로 끝나게 되면 결정권자입니다. 그래서 입안한 자가 기초 조사할 때 환경성 금토와 도지 적성 평가 재치약성 분석 토 재라 하겠습니다. 얘를 포함 하여야 한다. 그러면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 구체적 절차와 관련되어 종류 구분하셨고 이 도시군 관리 계획 절차의 특이한 점을 우리가 살펴 주셔야 됩니다. 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첫번째 우리가 보시는 게 바로 기초 조사 입니다. 토지 행정 계획 수립 할 땐 조사 측량 이라는 것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초 조사는 광역 도시 계획 기초 조사 도시 군 기본 계획 기초 조사 도시 군 관리 계획 기초 조사를 각각 두고 그 기초 조사는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광역 도시 계획과 달리 도시 군 기본 계획 기초 조사 도시 도시 적성 평가 재 지하 학습 분석 포함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 적성 평가 는 나는 고등학교 때 적성 평가 해 본 적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 적성 평가 결과 IQ 도 나오고요. 내가 앞으로 어떤 방향을 진출 하게 되었을 때 성공 할 수 있는지 그런 척도를 지시해주는 것이 적성 평가 입니다. 여기 광역 도시 계획에는 토재 없이 기본 계획에만 토재를 두고 있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 광역 도시 계획은 광역 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부에 하기 위해 출입하는 계획인데 저 광역 시설 정비란 말은 이것 개발한다는 것입니까? 개발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개발 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그러면 이 광역 도시 계획은 광역 시설 체계적 정비가 목적이고 그 용지는 무조건 개발해야 되거든요. 적성 평가할 필요 없습니다. 반면에 이 도시군 기본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은 특광 시군 이라고 하는 행정 관할 구역 전부가 도시군 기본 계획 출입 대상 이국 서울 이야기 잠깐 드리면 서울 이야기 잠깐 드리면 서울이 정상적인 도시일 이야기입니다. 한강원 기준으로 잠실은 예전에 뽕밭으로 참 유명했던 곳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한양대 전기관 오셨거든요. 그러면 그 1960년 전후 60년 한 50분 58년부터 61년까지 그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뽕밭에는 진짜 일할 사람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면 강 건너서 여기 아르바이트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워낙 일을 잘하세요. 그러신지 저도 얼굴 보면 농사꾼처럼 좀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 땅 만평 내줄 테니까 같이 농사 짓자고 제안을 받으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제안만 받았다고 하면 저도 좀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실의 만평이면 만만치 않습니다. 그걸 포기하고 학교 선행하시더라고요. 졸업해가 그 당시 전기과 나와도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 공장 별로 볼 게 없다 보니 그냥 고등학교 수학선생 하고 말해봐 됐었는데 그때 인생만 잘 선택하셨으면 저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뽕밭이 있던 잠실 땅은 제2롯덜드라고 하는 초고층 건물 건축하는 부지로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이 하천 주변이라고 하면 농사 짓는 용지로서 사질토가 그렇게 많거든요. 이러한 사질토에 대형 건물 건축하게 되면 건축기술이 남들지 않다고 하면 건물 붕괴되는 또는 싱컬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참 허다합니다. 그러면 이런 땅은 개발용지겠습니까 피개발용지겠습니까 그러면 이 하천 주변은 기본적으로 개발할 땅이 아닙니다. 집안 탄탄한 곳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개발할 땅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관할구역 특광시군 관할구역 전부의 토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조사하기 위해 일일이 뭐한다 적성 평가 하는 반면 광역토시계획의 기초사회는 광역설 만드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비개발용지 농경질을 할지라도 집안 탄탄하게 만드는 강화하는 조출지에서 뭔가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토재는 광역토시계획은 있도 없다 없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관할구역 모든 토지에 대한 적성을 평가하기 위해 도 재 시시합니다. 천재지변 등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라고 하면 건물 만들어서는 안되죠. 근데 항상 이해 안되는 게 부산 쪽에 해운대 주변에 광안림과 해운대인가 모르겠는데 태풍 하면 파도가 넘치는 그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 왜 아파트를 만들어놨는지 조만코는 참 좋아보이긴 좋아보이지만 여러가지 좀 문제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도시군관리계획은 토재 당연히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군관리계획에는 기초조사할 때 환경성 금토를 포함시킵니다. 여기 도시군관리계획은 개발정비보전에 관한 집행계획으로 개발 결정하고 집행하면 주변에 큰 영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화력발전소가 수도권 경기도에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충청남도에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충청남도에 그렇게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 화력발전소 중에 당진이나 태안 같은 경우에는 화력발전소 설치하기 전에는 참 쾌적한 환경 보장되었었는데 이후에는 특히 습탄으로 발전하는 곳이라고 하면 공해가 그렇게 심하다 하던데요. 그래서 이런 발전소 개발 등을 결정하고자 한다면 그 개발사업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충분히 검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게 1년 12달 4개제를 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기초조사하는데 1년 6개월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도시군 기본계획의 경우에는 환경성 금토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어디에만 관리계획에만 그래서 광유도시계획에는 토재 아예 없습니다. 기본계획에는 토재하지만 관리계획에는 저 토재 포함해서 무엇도 환경성 금토도 함께 실시한다라는 것을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 기초조사 등의 생략이란 말 찾으셨죠. 얘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